형님 몸 안 푸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무나 베스트를 했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도대체 언제 박수 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형님 오늘 그래도 좋은 쓴 약 먹었잖아요 쓴 약 진짜 쓴 약 먹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형 야단코치는 진짜 나이스 피칭이야 딸랑딸랑 따뜻한 6월달에 선출 6명을 데리고 최강SJ랑 시합했다가 20대2로 진후 이를 갈고 선수보관과 적절한 훈련을 해왔다는 프로선출연합팀 과연 오늘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한편 오전에 크락스 리그 2부 메이저 치종과의 경기에서 8대0 완봉패로 탈탈 털리고 온 최강SJ 매우 막강한 프로선출연합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지 프로선출연합팀과 최강SJ와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에 다닌 야단코치입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맞이한 삼성 출신의 2번 타자 정민우 선수 평범한 이 땅 아 에라를 하고만 해요 초반부터 에라를 하는 SGA 삼성 출신의 이동훈 선수의 타석 이야 프로선출을 삼진으로 잡아내는 순수비출 1안기 투수 대단합니다 히트 이야 잘 맞은 라이너 타구를 높은 서든스 점프로 캐치하여 더블을 만드는 비문고 경희대 출신의 전지훈 선수입니다 와우 09년도 롯데 1차 1번 오수호 투수 타이틀이 너무 화려한거 아닙니까 황금사자기 다격왕 수상 전지훈 선수와의 대결 이야 포크볼 사인 첫번째 대결은 오수호 선수의 승 으음 오우 배트 날카로운데요 으음 으윽 으으윽 으으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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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탁 소리와 함께 이 땅으로 3아웃 공수가 겨대됩니다. 이름이 예쁜 기아 출신 최연정 선수의 타석. 탈라당 후방납법을 한번 치고 이 땅으로 아웃이 됩니다. 스윙 삼진! 하지만 낮아웃으로 1루에 7루합니다. 제대로 한 방 맞았네요. 아하! 거기에 견제사까지! 정용호 선수 오늘 순환의 날입니다. 어우 자유로리그 2권왕 출신!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풀로 나가리가 됩니다. 뭐 듣자하니 버터 좀 먹고 오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네. 투수는 여전히 오수호 선수입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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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렇게 빠른 볼뒤에 포크볼이라... 도대체 어떻게 치나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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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왕! 이권왕! 아 이권왕! 이번엔 낙구 지점을 찾지 못합니다. 이준석 선수 오늘 엑스맨이 되지 않으려면 집중해야겠어요. 날씬한 볼륨감 구진호 선수의 타석 시원하게 선풍기를 돌리고 들어갑니다 오우 이 선수 뭔가 좀 자세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시원하게 선풍기를 돌리고 갑니다 포커볼 살마른데? 캬치 분 싸인 좀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 좀 해주세요 결록 유출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나중에 나중에 저 편집할 때 가라로 알려주세요 가라로 아니 두 개가 바깥쪽 짓고 뭐예요 엄지 하나가 몸쪽 짓고 그 다음에 주먹이 포커볼 보잘가 커브니 그렇게 네 개만 붙은 거지 헷갈리네 편집할 때 아주 그냥 내가 헷갈리겠네 많잖아요 너클볼이랑 셀리볼이랑 헝커브랑 떨어지는 슬라이더 휘는 슬라이더 고마해 좌타가 많아서 그런지 이루로 볼이 많이 가네요 살짝 높인 타구가 중안이 됩니다 내야의 높이 뜬 볼 쉽지 않은 볼을 서드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투아웃 큰 바운드 유 땅으로 쓰리아웃을 만드는 이란기 선수 프로선출 연합을 상대로 3이닝 무실점의 호트로 박수칠 때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이야 오수호 선수 벌써 6번째 삼진입니다 오우 깊은 타구를 잡았는데 아 세이비네요 어? 아웃이라구요? 오늘 같은 경기는 혼자서 보기 힘든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3이닝 무실점 호투를 한 이란기 선수와 바뀐 선수는 미국 버터전 먹고 온 땡땡땡 선수입니다 그냥 찍어 누르네요 그냥 찍어 누르네요 이야 그냥 찍고뿐인데도 배트가 따라 가지 못하네요 이야 한 키에서 그냥 찍어 누르네요 4년만에 해가지고 야구를 4년만에? 4년동안 뭐했어요? 그냥 일하고 놀았죠 라이트플라이? 어? 이관왕 코스인데? 아 또 놓치고 맙니다 이관왕 다행히 점수와는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야 포크골이 130까지 나옵니다 이야 패스트볼은 138까지 나오네요 136킬로의 속도와 129킬로의 포크볼을 병속으로 때리는 오소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팽팽한 투수전으로 가고 있는 양팀 5회에도 양쪽 투수의 삼진퍼레이딩은 계속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귀찮다 생각말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와요